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만들어볼 메뉴는 연어 스테이크 하나 만들어놓고 또 명란 크림 파스타로 바닷가에 붉은 기운을 탕땡땡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단해? 간단한데 맛있어? 일단은 물을 받아서 면을 삶아야겠다 링기니 면이 잘 삶아질 수 있게 물을 넉넉히 세팅해주시고요 불 켜주고 명란은 조금 이따 세팅하면 되고 일단 연어 스테이크 곁들아 먹을 소스를 준비합시다 이 타르타를 이용해서 생크림을 이용하는 뭔가 기가 막힌 소스를 만들어볼까 해요 일단 이 생크림, 오늘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이거 우유걸림께서 협찬해주신 생크림인데 이걸로 요리를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드러운 생크림을 어느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타르타를 생크림보다 좀 더 많이 타르타르는 약간 새콤한 향이 들어있죠? 피클도 섞여있기도 하고 여기에 두유를 섞어줄거에요 생크림의 고소함 플러스 두유의 고소함 이건 또 다른 맛이거든 두유도 살짝 두유는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그리고 조금 더 프레쉬한 소스 살짝 이 정도만 해갖고 잘 섞어주면 농도가 좀 묽어가지고 스테이크 위에 살짝 흘러내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요렇게 해서 간을 살짝 보면 와우 고소한 맛이 두유 고소함과 생크림 고소함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기가 막히다고 자 물 끓여주고 연어 밑간을 해야죠 소금 간 후추 간 잣내를 제거해줄 파이트 와인은 하셔도 되구요 브랜드 살짝 이렇게 재워두세요 이쪽에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해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이제 면 삶아서 세팅하면 되고 양파 양파는 연어 스테이크는 밑에다 살짝 깔아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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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서지죠 양파가 반을 썰어서 합시다 어차피 밑에 구워가지고서 쓸거기 때문에 연어 연어 이정도를 사 구워가지고 올려놓으면 긴장이 같이 곁들여 먹기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양파채 요거는 양파채 요거는 보시면 아시지만 결 반대로 썰었구요 요거는 결대로 썰어서 이건 파스타에 넣을거 4개 정도 준비해주시면 되고 자 마늘 저는 마늘 막 곱게 안 따집니다 그죠? 자 면을 일단 삶아주고요 면 요거가 1인분 되겠는데? 그죠? 다 넣으면 될거같아요 면 넣기전에 초금간 해야죠 넉넉하게 넣어줘 저는 오물 살짝 넣는편이에요 넣자마자 다 안에 마늘을 넣어주세요 9분은 11분이니까? 8분 삶으니까 8분 얘는 뒤로 뺍시다 스테이크도 구워야되고 스테이크를 먼저 굽는게 낫겠죠? 그죠? 이것도 구울때 올리브오일 들러주시고요 여기 연어 넉넉하게 자 명란알도 손질을 해야죠 명란젓 그리고 스테이크 하나 할건데 면 양이 생각보다 조금 되니까 좀 큰 놈으로 하나 이 정도 자 불 올라오면은 스테이크 올려주세요 아까 소금간 해두었죠? 요거 연어 연어는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굽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와우 스테이크 스테이크 연어가 익는 동안 우리는 명란에 손질을 해야겠죠 명란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삭 넣으면 안에 이렇게 명란들이 나와요 요거를 긁어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삭 긁어내주시면 이렇게 명란이 나옵니다 아이 좋아 연어 스테이크는 다 됐어요 이제 삭 뒤집어서 어! 한쪽에 두고요 다른 쪽으로요 불을 높이 올려주고 양파채를 그냥 단순 캐러멜라이징 해주세요 그냥 캐러멜 연어는 기름이 너무 먹지 않게 기울여서 높은 쪽으로 놔주시고요 양파는 채를 이렇게 삭 썰어서 캐러멜화 해주세요 그동안에 우리는 요 명란도 이렇게 맛있게 부어준 어니언 접시에다가 담아서 깔아주세요 한번 닦아주시고 올리브 마늘하고 양파 오징어 여기다가 명란도 어깨 불 끌게요 이게 9분인데 9분에서 11분 사이 면인데 괜찮아 어느정도 명란이 어느정도 색깔이 변하고 익어가잖아요 화이트 와인 불 살짝 올려주고 그러면 명란의 잡냄새가 어느정도 날아간다고 그러면서 명란도 골고루 익고 잘 부숴주고 요때 생크림을 넉넉하게 간 살짝 약간 싱겁지 소금간 면 투합 이제 약한 물에 살쪄져주면 돼요 면이 약간 덜 익은 상태거든 이제 크림 안에서 익는거야 크림과 면이 하나가 되는거지 난리나는거야! 이건 은맛이 자, 연어 스티크는 반을 갈라서 말이죠 하나 열고 삭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딱 잡아서 크로스 기가 막힌 소스를 하나 둘 파스타도 완성! 와 양 쩔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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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에는 퍼슬리 파스타에는 김인데 저쪽 가서 요건 바로 눅눅해지니까 살 땐 찍기 직전에 파스타와 연어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뭐부터 먹어볼까요? 연어부터 살짝 아니, 요거 들은 김에 숟가락 포크 들은 김에 파스타부터 먹어보고 바로 연어 넘어갈게요 일단 요 위쪽이 마르거든요 요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또 소스랑 한번 만남을 갖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소스를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금방 마를 수 있기 때문에 한 포크 딱 집어가지고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고소함을 어떻게 하지? 자, 연어 스테이크도 보여드릴게요 연어는 솔직히 칼이 필요 없어요 딱 부시면 부서지기 때문에 딱 집어갖고 연어는 완벽하지 양파 구운 양파 딱 얹어갖고 같이 이렇게 딱 먹어주면 예술이 많아요 또 leben 안 후 아... 이 명란 특유의 고소한.. 딴 명란 안에 고소함이 있어 근데 그 고소함이 크림이랑 어우러져서 짭조름한 걸 다 녹여버렸어 음 이 음식이란건 한볼택에 넣고 입안에서 가득 씹는 그 맛이 나는 중요한 것 같아 양파를 잘 볶았어 양파를 잘 볶았어 발찬이 입에 처음에 두면 고소한 크림이 내 입을 강싸버려요 딱 강싸버려 그러고 나서 면을 씹으려고 하면 서서 입안에 퍼지는 명란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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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란을 먹는거에요 지금 이 안에서 계속 먹고 있는거지 크림에서 점점 명란 맛이나 명란에서 점점 크림 맛이나 입안에서 씹는 재미도 있으면서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으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김의 고소한 향으로다가 입을 마무리를 해준다라는거지 양파랑 연어를 같이 떠가지고 와 이건 거의 예술작품인데? 가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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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게다가 가장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